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첫 영수회담을 앞두고 양측이 오늘 실무조율에 나설 예정입니다 패널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영수회담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은 통화해서 이대표에게 다음주에 형편이 된다면 용산에서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대통령은 일단 만나서 소통을 시작하고 앞으로는 자주 만나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또 통화도 하면서 국정을 논의하자고 말했습니다 전 국민 25만원 재난지원금 문제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하셔서 잠깐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고 한번 보자고 만나자고 어쨌든 보기 좀 봐야 되겠죠 그때 얘기들 좀 나누면 될 것 같고 일단 양측 실무진이 오늘 회동을 가질 예정인데 의제를 놓고 입장 차가 큰 상황 같습니다 우선 이재명 대표가 꺼내든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 이게 논의 테이블에 오르겠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민주당에서는 저 부분은 올리려고 할 거고요 당연지사 같아요 그런데 원래 이제 여야 영소회담이라고 명명이 되어 있는데 영소회담에서 개최하는 이유가 통상은 대통령이 외국에 갔다 오거나 정상회담 이후에 설명하는 자리이거나 또는 국정과제 추진에 좀 야당의 협조가 필요할 때 보통 추진해 왔거든요 그렇다면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이 추진하는 정책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영소회담 의제에 오르지 않아야 되는 것인데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여야 의석 구도나 또는 영소회담 추진에 의해서 처음이기 때문에 아마 야당이 요구하는 25만 원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도 의제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저 부분은 합의할 가능성이 커요 그렇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영소회담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제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이제 각종 특검법안들이 의제에 포함되는 여부인데 이것은 민주당에서 특검법안의 주된 당사자가 대통령 등이거든요 그러니까 차상백 특검도 사실상 대통령을 겨냥한 법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특검법안을 영소회담 의제로 올리자고 제안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 부분은 오히려 대통령실에서 이 부분은 적절치 않다라고 회담 의제로 올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그래야지만 여당에 대한 메시지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대통령실에서 오히려 의제를 올릴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특검이나 뭐 개헌 등의 의제에 오를지 여기 여부에도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데 총선에서 승리한 민주당 민주당이 의제를 좀 주도해 나가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이재명 당대표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들은 경제와 민생 문제가 중요하다 세계적으로 복합위기 상황이고 세계 공무원 위기 때문에 우리 경제 민생이 되게 안 좋은 상황이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경제정책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선거의 미니 중의 하나가 경제 민생 문제도 있습니다만 소위 특검법으로 얘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의혹에 대해서 대통령과 대통령실 또는 국민의힘이 전환적 태도를 보여야 한다 이것이 이제 국민의 미니였다 선거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전환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저는 제가 볼 때는 의제 협상 과정에서도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저는 개헌 문제는 저렇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개헌 문제 같은 경우는 오히려 현재의 문제를 더 예를 들면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문제는 경제 민생 문제랑 그다음에 특검법으로 제기되고 있는 소위 국정농단 이런 문제에 대한 대통령실의 전향적인 태도가 가장 중요하고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합의가 된다면 영수회담이 좀 의미 있는 결실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예를 들면 영수회담이 전국을 꼬이게 할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갤럭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23%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와 영수회담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지지율 면에서는 이런 돌파구가 될 수 있지 않냐 이런 지도가 어떻습니까? 정말 옳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3% 최저를 기록한 이유 중의 하나가 세 분에 보면 소통 부족이 좀 있어요 소통 부족이 큰 퍼센테이지로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통을 저렇게 야당 대표와 소통하게 되면 그 소통 부족이라는 인식을 국민께서 좀 개선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지율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서는 대통령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통령 실에서 내놓는 입장을 보면 민생 토론회는 좀 줄이겠다 그러니까 국민 직접 대면에서 여러 가지 정치 행보를 하는 것은 좀 줄이고 정치권과 많은 접촉면을 늘리겠다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일단은 소통의 야권과 또는 여권과 소통에 치중하면서 본인의 지지율을 끌어올려 놓고 국정동력으로 삼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후임 총리와 비서실장 인선을 놓고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장고의 고심을 이어가는 모습인데 영수회담 이후에 발표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저는 영수회담이 지나고 난 다음에 총리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대신 비서실장이나 대통령 의중이 분명히 필요한 건데 적어도 이 비서실장 임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야당이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인문이 아니라고 한다면 영수회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히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영수회담에 대한 성과를 바탕으로 인적 쇄시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제가 볼 때는 순서상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수회담에서 그런 관련된 국회의 얘기에 대해서 얘기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방향성에 대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또 야권 인사라고 얘기한다면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겠죠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을 오찬에 촛대를 했습니다만 한 전 위원장 건강상의 이유로 거절했다 이런 소식 전해졌습니다 비대위 활동 당시 한 전 위원장 목소리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혹시라도 국민의힘에서 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이런 중대한 총선에서 우리 당이 저도 그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국민을 배신하는 겁니다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한 명 한 명 최선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뛰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부터 그렇겠습니다 대통령실이요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19일에 오늘 비대위와의 오찬을 제안을 했었는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거절한 것을 놓고 지금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윤기찬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거절입니까? 저는 최종적 거절은 아니라고 보고요 물론 마음속은 모르겠지만 불편함이 있을 수는 있겠죠 홍준표 대표의 설전 문제로 그러나 어쨌든 22일 날짜를 특정해서 이날 점심 먹자라고 얘기했던 것이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1인에 대해서만 얘기한 게 아니고 비대위 전체에 대해서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날은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나 건강상의 이유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만약에 다른 일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다른 일정 때문에 못 갑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건강상의 일정이라는 핑계를 대지 않았나 싶고 결국은 이게 지금 최종 무산됐다고 발표되어 있지는 않아요 윤재욱 원내대표도 언론 공지문을 통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기 때문에 그날은 아니지만 어쨌든 언젠가 조만간 비대위원 전체 한동훈 위원장이 포함된 대통령과의 오찬 또는 만찬이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고요 저 부분 한동훈 전 위원장이 만약에 저걸 최종 거절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너무 일찍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꼴이 되기 때문에 본인의 정치적 입주가 오히려 줄어들 것 같아서 저는 저걸 특별히 거절할 만한 정치적인 사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금요일에 있으면 토, 일, 월 3일이나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3일 2에 있는 것에 대해서 건강상의 이유라고 했습니다만 어떤 특별한 의미는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십니까 밖에서 보셨습니다 이례적이죠 적어도 대통령이 만남을 제안한 것인데 그 제안에 대해서 건강상의 사유로 거절했다고 얘기하는 건 많은 분들이 봤을 때 건강상의 사유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고려한 판단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요 대통령실이 저는 이것도 수순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적어도 대통령과 소위 홍준표 대구시장이 만난 측면 그러니까 무슨 뭐 예를 들면 선거를 같이 했던 분도 아닌데 현역 대구시장이라는 단체장 광역단체장과 만난 부분들과 관련해서 좀 다양한 예를 들면 추측들이 나올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 이런 시그널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불만스러운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차기 권력의 문제나 또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관계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또 시간을 가지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정한 이후에 만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좀 모양새는 좋지 않죠 이런 형태의 모양새가 알겠습니다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최근 들어 홍준표 시장 연일 한동훈 전 위원장 향해서 총선 참패 책임 물으면서 공세해 왔죠 여기에 대해서 한 전 위원장 이제 침묵을 깨고 SNS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배신이라는 단어 때문에 아마 침묵을 깬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 보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스스로 책임을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계속 책임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대통령에 대한 배신 행위했다는 취지에 또 글을 올렸단 말이죠 이것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자극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있는데 다만 이제 저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반응을 할 것은 아니다 그건 적절치 않다라고 보는 것이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의 저런 여러 가지 언행들은 특정한 목적이 있다고 일반 국민이 인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쟁자로서 경쟁력을 낮추기 위해서 저런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만약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나는 국민에 대한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갈등은 배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갈등을 인정한 꼴이 되잖아요 저는 그것은 너무 빠르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는 게 사실은 언제든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에게 각을 세우는 것이 3년 남은 입장에서 보면 본인의 정치적 입지 측면에서 보면 유리하지 않다 그래서 저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이 가만히 있어야 된다 이런 지적은 해주셨습니다만 글쎄요 홍준표 시장이 더 이상 안 할게 이러다가 또 이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잘못을 잡으려는 노력 배신이 아니라 용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홍 시장을 겨냥해서 하는 발언 맞받아치는 발언 이 상황은 어떻게 밖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게 확대해서 가기는 애매합니다만 뉘앙스가 좀 애매한 측면에서 분명히 있어요 어떤 뉘앙스 두 가지가 뭐냐 하면 국민에게 약속한 말은 지킬 것이다 그런데 이제 국민에게 약속한 게 뭐냐 그러니까 제가 유학 공부할 때는 아니다 공공선으로 봉사할 때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국민한테 약속한 거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이든 대통령이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당분간 쉬어라라는 얘기가 있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국민에게 약속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정치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는 뉘앙스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용기인데요 그러니까 내부의 문제를 바로 잡으려고 노력한 거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아시겠습니다만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간의 갈등이 두 번 있었지 않습니까 명품백 논란과 관련해서 한 번이었고 또 한 번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문제와 관련돼서 두 번 정도의 논란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은 내부의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이었다 용기였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또 어찌 보면 대통령과 좀 각을 세우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제가 확대해서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두 가지 하나는 대통령과는 좀 다른 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당분간 오래 쉬는 게 아니라 정치 일선에 빠른 시일 내에 복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좀 이런 뉘앙스를 좀 풍기는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대통령과 각을 세웠다 그러니까 그 당시 갈등이 있었다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이 갈등이 이게 증폭되거나 표현되라 그러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제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황상무 경제일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이 경기를 또 시켰어요 이종섭 장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으니까 귀국 시켜서 결국 사퇴했잖아요 결국은 들어줘서 물론 때가 약간 늦었지만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듯이 저도 신뢰관계가 아직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 당시에 갈등이 있었다라고 인정하기 좀 어렵다 안 만나시길래 그러면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김 전 위원장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돌을 던지려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총선 참패 책임을 놓고 갑론 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이것도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전당대회에는 나올 상황인지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황을 원래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번 전당대회에 안 나올 결심을 했겠죠 안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홍준표 시장께서 자꾸 저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참전했다는 부분은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는 거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내가 안 나오게 되면 정책 공간이 닫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김영우 전 의원의 저런 말씀은 사실은 당권 주자들이 본인의 당권 행보를 위해서 새 기업을 위해서 그 책임 소재를 누군가에 떠넘기는 듯한 이런 발언 등 그건 이해할 수 있어요 당권 주자이기 때문에 나머지 국민의힘 구성원이나 주자분들은 사실은 누구 책임이다라고 책임 운운할 건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저것은 백서를 작성하거나 당내에서 의견 수렴할 때 그때 될 의견인지 저렇게 공개적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당의 수습이 좀 더 지체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의 술판 회유 주장을 놓고 여야의 설전 계속되고 있죠 여야 입장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수원 직원 검사들의 실명까지 공개하면서 비위 검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당에서는 전형적인 재판 방해다 이런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양측의 입장이 서로 예를 들면 엇갈리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확인을 해야겠습니다만 2022년 9월에 이화영 전 부시장이 구속이 됩니다 부지사죠 그다음에 2023년 6월에 갑자기 입장이 바뀌기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7월에 다시 번복이 되는 과정들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검찰과 김성태 전 회장 등이 회유 압박이 있었다라고 한 얘기들이 이미 이때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옥중 서시인의 내용을 보더라도 이런 예를 들면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라고 한 내용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숫자리라고 하는 것이 결합된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정황들은 분명히 있었다 실제로 이 당시에 진술의 번복이 있었다가 아시겠습니다만 법정에서 소위 변호사가 스스로 예를 들면 사임 기회를 내고 법정에서 나가버릴 일이 벌어지거나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이 법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큰 소리를 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예외적인 상황이 벌어졌을 때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진술 번복에 검찰 또는 김성태 전 회장의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라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디가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화영 전 부지사 얘기가 맞는다고 하더라도 검찰의 중대한 문제일 것이고 또 정반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이 재판 과정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화영 전 부지사도 큰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지 둘 중에 한 군데의 문제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볼 때 시간을 두고 확인하면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반대 입장만 제기할 것이 아니라 소위 변호인 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료들을 공개를 해서 공개한 내용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와 함께 술을 마셨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도 의혹이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문제 검찰과 관련자들 모두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전 부지사 측에서는 어쨌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공세를 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저건 특정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부합한 행위를 위한 밑그림 그리는 거죠 안 그러면 이화영 전 부지사 혼자만 저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혼자만 주장하는 그 내용 자체도 앞뒤가 계속 갈리잖아요 얘기가 달라지고 있고 그 다음에 2021년 9월에 구속된 이후에 10월에 기소가 됩니다 쭉 재판받다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가 2022년도인가요? 7월에 여러 가지 일이, 23년도 7월에 이재명 대표가 관여됐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 민주당이 달려들죠 그 뒤에 가만히 보시면 2023년도 11월에 이정섭 차장에 대해서 탄핵을 합니다 탄핵 의결을 해요 그래서 직무정리를 시킵니다 그게 수사팀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기소를 막기 위한 목적이다 그렇게 사는 얘기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떤 회유를 받았는지 그 내용이 안 나와요 어떻게 말하라고 회유받았다 이런 내용이 안 나오고 회유 내용이 안 나와 있다 뭘 회유했는지 안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평상시 짜장면을 사주는데 설렁탕을 사주는 걸로 회유한 건지 그렇다면 원래 사실대로 얘기하라 이건 회유가 아니에요 수사기법이고요 사실은 아닌데 맞다고 해라 이게 회유잖아요 그런 얘기가 전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화영 대표가 어떤 진술했는데 그것을 야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내가 이렇게 봐줄 테니까 달리 진술해 이런 회유의 내용이 전혀 안 나오고 마치 있었던 장소 참여했던 사람 이런 것과 관련된 공방만 있거든요 이게 전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밑그림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 공방도 아닙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사실 혼자 주장하는 거고 그 주장 자체도 앞뒤가 안 맞는 것인데 이걸 갖고 어떻게 검찰과 공방을 한다고 표현하겠습니까 저는 이것은 공방이 아니고 이화영 부지사와 민주당의 일방적인 이재명 대표의 기소를 막기 위한 주장에 불과하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분명히 검사 탄핵 얘기도 나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님 얘기하신 대로 이화영 전 부지사에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는 지금 기소가 안 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팀까지 구성해서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기소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영장 청구서에는 쌍방울 800만 달러였죠 500만 달러는 경기도의 스마트팜 대납 비용이고 300만 달러는 본인의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는 거잖아요 쌍방울이 이것 관련해서 영장 청구서에 들어가 있다가 아직 기소가 안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기소가 되면 이거 엄청난 죄입니다 제3변 해물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이정섭 전 차장에 대해서 탄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수사가 계속 진행되니까 이것에 대해서 막기 위해서 아마 저런 목적 하에 진술 조작까지 제가 얘기 안 하겠지만 어쨌든 근거 없는 진술을 계속 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어떻게 반박하실 수 있나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수험지검 얘기가 다 맞는 건 또 아니에요 예를 들면 변호사가 확인됐다고 얘기하는데 제기되고 있는 그 변호사가 그 당시에 이미 사임계를 낸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변호인당 같은 경우 계속 예를 들면 어떤 회유를 했느냐에 대한 정황 증거를 얘기하는데 매우 구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침해 하나하고 또 하나는 수험지검에 계속 바뀐 2차장 같은 경우에 수사를 담당했던 지위 체계인데요 계속 이제 예를 들면 회유와 협박을 했다라고 하는 정황과 의혹들이 제기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지금 단정할 문제가 아니라 양측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 양측의 의견들이 나오는 내용들을 가지고 어느 것이 사실인지에 대해서 판단하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